주말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일부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해안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 그 방 남부지방으로는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에는 내륙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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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